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방송계획이 없었습니다. 1038회차 토요일날 초청기간을 겸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11시 정도 되어서 최고의 분석가 로또, 복명로또님께서 자기 아드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시다가 한국에 겸사겸사해서 휴가차 나와가지고 부산에 좋은데 캐블카도 타고 송도 회식장 가고 여러 군데 아버지, 복명로또님께서 휴무 때 같이 부산을 우행하러 다닙니다가 역시나 저번에 귀국에서 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오늘 또 복명로또님과 아드님께서 오셔서 물총조개, 대짜, 만두, 컸더니 국물 한 번에 안 담그고 다 드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KTS 서울농역 가는 티켓입니다 이러면서 티켓을 두 장을 한 장, 한 장, 두 장 주면서 마지막 한 장은 비누로에 딱 사과 이거는 정말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이라고 가서 자 그 한 장은 공개를 안하고 천장의 나눔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자 복권을 공유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너스로서 제가 이 복권도 아마 서울 가는 가장 가까운 복권인 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당히 좋은 꿈이고 이 복권을 공유를 하면서 후기 때에는 무슨 꿈을 꾸는가 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다섯 게임 이 게임은 복명로또님께서 준 티켓도 천장 두 게임도 상당히 서울 근접에 가지만 제가 이번에 꿈꾼 이 복권 다섯 게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복권을 그 밀은 거를 첫 번째 복명로또님께서 저한테 천장의 기쁨 자 천장 세 장을 줬는데 한 장은 제가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거든요. 자 형님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50% 이상 확률이 있고 내하고 한 장씩 서머를 들을 지자 갑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한 장은 저한테 아름다운 마음을 주운 분께서 행님만 간지게라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자 천장 두 장과 저가 정말로 좋은 꿈을 꾸고 다섯 개의 행거를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1시경 복명로또님께서 저희 가게에 와서 물총조개 대차를 드시고 가면서 KTX 서울 갈 수 있는 티켓이다 이렇게 한 게임을 준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번호가 111322283041 아주 번호가 리듬 타는 그런 번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동 두 번째 한 게임을 복명로또님께서 선물을 주고 간 천장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한테 주고 간 복권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자 이거는 122528303341입니다. 자 이 번호도 단뒤 또 봐주십시오 단뒤 봐주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정말로 좋은 꿈을 꾸고 다섯 게임인 것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번호가 3등 이상 3등이 5등이 안 나와도 제가 꿈 내용을 꼭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저 장사 노랑이 착한 요리사의 이름을 걸고 수동 3개임 반자동도 게임을 했습니다. 1번 10번 12 16 17 19 1번 10번 16 17 19 20 1번 10번 12 13 16 20 번호가 완전히 개판같이 느껴지죠. 제가 꿈에서 꿈풀이를 해서 찾아낸 번호입니다. 저도 꿈풀이를 해서 찾아낸 번호가 의아하고 야 왜이랬지 머리를 갸우뚱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번호입니다. 자 밑에도 10번 16번 넣고 반자동 걸고 또 10번 16번 넣고 또 반자동 걸고 이래가지고 자 1번하고 같이 넣고 3개 걸어서 반자동을 걸은 겁니다. 1번 10번 16 반자동 걸고 1번 10번 16 걸고 19도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호를 잔디 이겨서 기억에다가 좋은 번호를 몇 개를 가져가십시오. 자 그 복명노트 최고의 분산자님께서 야 이거는 안 나오는 번호인데요 이러면서 갔는데 자 제가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번호를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추천볼이 T 나와 봐야 알겠다 아닙니까 그치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복명노트님께서 딱 이래 표기를 해가지고 자 앞에는 복명노트님께서 공개하지만 한 장 천장 한 장 뒤쪽에 이 두 장 들어가 있는데 뒤에 꺼도 제가 자 이게 번호에서 저도 하나의 조커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번호에서 한 게임 더 했습니까 한 게임 더 했는데 여기 있는 번호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번 10번 12 16 17 19 그렇다면 여기서 번호 한 개 빼내가 다른 번호 한 개 잡아야 된 겁니다 이것도 궁금한 이 비닐봉지에 있는 것도 후기 방송할 때 그날 딱 꺼내가지고 한번 똥골벨이를 한번 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대망의 1038회차 추천날인데 꼭 상위 당첨을 해서 자 위신이 뭐 땅바닥에 깔아앉는 거로 꼭 완전히 반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